자, 오늘도 헬마우스 인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발언. 정말 어제 오늘 충격을 줬는데요. 저도 어제 뉴스데스크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 아니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KBS에서도 9시뉴스 앵커를 또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3, 4년이나 했던 거로 그렇습니다. 본인도 기자 출신, 언론이 출신인데 mbc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협박을 한 상황이 어제 보도가 돼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mbc 기자들을 포함해서 출입기자들하고 황상무 수석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본인의 군대 시절의 이야기라면서 이른바 기자회칼 테러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mbc는 잘 들어라고 말을 꺼낸 뒤에 내가 정보사를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에 찔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쓰고 했던 것들이 문제가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를 하면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쓰면 그때 회칼 테러 사건처럼 칼을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해석이 되죠. 분명히.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mbc 기자들을 향해서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많이 쓰는 기자들을 지칭한 걸로도 또 읽힐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988년 8월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경제신문 사회부장이었던 오홍근 기자라는 분이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들한테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때 회칼을 사용해서 공격을 당했는데 허벅지에 깊이 4cm 길이 30cm 이상에 달하는 굉장히 큰 상처를. 큰 상처죠. 생명을 위협하는 상처. 그렇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처였는데 월간중앙에다가 오홍근 기자가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칼럼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군정보사령부의 이규홍 준장 그리고 박철수 소령 등등이 부하들한테 테러 지시를 했고요. 정보사 요원들이 이렇게 오홍근 기자한테 테러를 저지른 뒤에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자기 상급자들한테 사후 보고까지 했습니다. 이 보고는 당시에 이진백 정보사령관한테까지 올라갔던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요. 이런 사건을 굳이 거론을 한 이유가 뭐냐. 왜 mbc한테 잘 들으라고 했냐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황상무 수석은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윗사람한테 정보 보고 하지 말라.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덧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농담으로 뭉치고 지나갈 수가 없는 발언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mbc 기자회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황상무 수석이 어제 발언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황상무 수석은 잘 들어라.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라는 제목이고요.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언론인 테러를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언론관이 경악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언론을 상대로 한 테러 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떤 경우여도 황상무 수석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에서도 성명을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잘 들어라. 당장 황상무 수석을 해임하고 직접 사과하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의 목을 조이려는 시대로 즉각 중단하라. 또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88년도 군이 나서서 기자를 테러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역 군인들입니다. 현역 군인들이. 그거를 앵커를 3, 4년 한 기자 출신이 후배 기자들 앞에서 농담이라며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의식 자체가 왜냐하면 아무리 농담도 그 사람의 농담의 방향을 보면 그 사람의 의식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황상무 수석이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것이 과연 그런 시대가 그립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도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정말 도대체 그 의식이 궁금해요. mbc 기자들을 겨냥해서 잘 들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마치 암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의식이 어떤 극단적인 분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런 시대가 그리웠다는 얘기인지 그게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당사자이기도 한 고 오홍근 기자. 이제 이분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나섰습니다. 오홍근 기자의 가족들이 황상무 수석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오늘 한겨레가 보도를 했고요. 친동생인 오홍호형근 씨 같은 경우는 직접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인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도 끔찍했던 당시 테러의 기억을 미처 치유하지 못했다. 그 한이 맺힌 심경을 이렇게 이제 자신의 비문에 남겼다고 하는데 한으로 불꽃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으로 살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공분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사람이 MBC 들으라면서 공개 협박하는 데 활용했다는 건데 도저히 제정신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들이 쉬 보이지 않는 게 어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종섭 호주대사의 해외 도피 논란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 내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공수처와 민주당과 친야 성향의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는 반쯤 농담으로 이 친야 성향의 언론이라는 게 MBC를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이종섭 호주대사와 관련된 보도를 MBC가 계속 단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MBC를 가리킨 거 아니냐라는 농담을 저희가 주고받았는데 농담 같지 않은 일이 어제 또 보도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민사회수석 청와대 어떤 핵심부에 있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인데 이런 사람의 의식이 이렇다는 건 이게 과연 농담으로 눈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가 정말 대통령실에서도 정말 정색을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만 하더라도 언론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국민들한테 이제 대신 내는 목소리를 언론이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언론하고 소통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뒤에 보여진 것들은 좀 폐쇄적이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들이었는데요. 그게 혹시 창모들한테도 공유되거나 그런 식으로 공유하는 인식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앵커를 할 때 과연 이런 의식 속에서 앵커를 하고 있었다면 참 어떤 뉴스가 어떻게 전달됐을까 하는 사후적인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 발언이 문제라는 걸 인식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정보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정보보고라는 건 기자들이 기사화는 안 해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안에다 보고를 하는 것인데 그거를 하지 말라.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는 건 기사를 안 쓸 줄 알았겠죠. 자기 생각에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정보보고 하지 말라는 건 기사는 물론이고 정보보고도 하지 말아달라. 그럼 자신의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 말이고 그런지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담의 뼈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을 그냥 지나가면 이것이 어떤 청와대의 인식이 될 수도 있고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인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조치가 있나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자들 언론하고 직접 접촉하는 수석비서관급의 고위공직자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본인이 기자들하고 식사 자리를 갖는 게 단순히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라고 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이죠. 정부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설하거나 잘못 전달된 부분들을 해명하라고 수석비서관들이 있는 겁니다. 기자들을 상대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라고 그런 비용을 우리 국가가 지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자리를 좀 명확히 인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일 막말 파문인데 여당 공천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어젯밤을 공천 취소의 밤이다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여야가 앞다퉈서 소위 막말 파문을 일으킨 인사들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먼저 5.18 폄훼 발언 그리고 일배 글 공유 같은 무리를 일으켰던 도태우 후보의 경우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 어젯밤에 결국 공천 취소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밝힌 이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한 바가 있다. 도 후보는 5.18 폄훼 논란도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공천 취소 이유를 밝혔는데 이틀 만에 결정이 뒤집힌 겁니다. 이틀 전만 하더라도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어제 추가로 발견된 영상들, 보도된 영상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 저희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혹시 더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장기적으로 총선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을 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막말도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도태우 후보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부산 수영구의 국민의힘 후보인 장해찬 후보의 파문입니다. 12일에 기존 본인의 sns 글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과를 했었는데 오늘 오후에도 급하게 추가 입장문을 내고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간다는 것을 장해찬 후보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위 난교해찬 글 관련해서 사과를 한 이후에도 추가로 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들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든지 뭐였죠? 이건 서울 시민들의 교양 수준을 두고 일본 사람들의 발톱에 때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글이 있었고요. 부산 시민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ktx역에서 내리고 나면 부산 상스러운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들어있었던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에 대해서 전공서적 한 학기 비용 20만 원 아까워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던 거 저희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동물 학대 관련된 발언이라는 건 아마도 우리 사무실의 1층에 동물병원 폭파시키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었던. 이분의 어떤 발언을 이렇게 들어보면 막연한 적대감, 성적 비하, 유흥에 대한 갈망. 이게 일관되게 좀 일맥상통한 흐름이 있어요. 보면. 말씀하신 대목들은 아마 유흥은 룸살롱과 관련된 표현들이 자주 글에 등장한다는 것이겠고요. 그다음에 일본. 그렇습니다. 일본 관련된 표현도 많이 나오고 여성 관련된 거는 여성들에 대한 외모품평이라든지 혹은 여성들의 어떤 문화, 백을 좋아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그래도 자주 노출이 되는 거. 그런 게 또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여야가 선거가 이제 목전으로 다가오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빠르게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 공천도 취소하고. 그런데 장해찬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어떤 그 막말의 정도가 결코 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꽤 오래 버틴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도태우 후보가 밤늦게 공천 취소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는 이 정도로 논란이 많은 후보 같으면 묶어서 같이 처리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부담을 더는 방법일 텐데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는 공천 취소를 하면서도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지켜보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는 왠지 관대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이런 추측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해찬 후보를 지원하는 그 어떤 정치적 세력이 강력한 세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내에서는 그런 추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측이죠 물론. 이전에도 장해찬 후보가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후보가 됐을 때 대통령한테서 직접 격려하는 전화를 받았다. 열심히 하라고 했다라는 전화를 받은 걸 본인이 공개했었거든요. 본인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다니고 있고 지금도 그렇죠? 예전에도 인터뷰할 때 적극적으로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저랑 인터뷰할 때도. 사실 당 안팎에서는 장해찬 후보가 김건희 여사하고도 친분이 상당히 두텁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건 모를 일이죠. 모를 일입니다만. 또 한 가지 당연히 공관위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한 10여 년 전에 20대 때의 페이스북에 남겼었던 글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지금은 또 다른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오늘 사과문에서도 본인도 강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방송들의 공적 활동을 하기 전이고 지금과는 달리 소수의 친구들만 있던 사적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치기어린 표현들을 좀 가볍게 남겼다. 방송 활동 시작하고 나서는 생각과 발언을 정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어느 방송에서도 20대 초중반 때와 같은 생각을 한 적도 발언을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발언을 가지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언젠가 젊은 시절에 한 발언을 가지고 평생 이 사람은 무엇도 하지 말아라. 그건 가혹하겠죠. 그래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변했으면 그 생각이 변하고 반성하는 시점에 반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꾸임없이 반성이 됐었나. 자기의 생각이 변한 걸 밝힌 적이 있었나. 선거 앞두고 말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는.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제가 비평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정치적 평가의 영역인데요.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다소 가볍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던 사람이라도 정치를 시작한 이후의 언행들이 기존 발언하고는 굉장히 다른 진중하고 차분하고 이런 발언들을 주로 해왔다면 혹은 소수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동물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인식을 그동안 보여왔다면 달리 평가될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 장해찬 후보의 논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전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환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공개한다든지 기존의 언행들이 어찌 보면 그 연장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시각들이 아마 있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분은 누구죠 또? 어쨌든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기류는 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오늘 약간 기류 변화가 있군요.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종합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공관이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대해서 옹호성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게 논란이 됐던 대전 서구갑에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 같은 경우도 논란이 계속 이어졌는데 오늘 광복회를 직접 방문을 해서 큰절을 하면서 사죄했습니다. 이종찬 회장한테 사려 깊지 못한 글로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라고 했고요. 순국선열의 위대한 헌신에 깊이 공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자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당도 있죠? 야당 같은 경우 야당은 지금 정봉주 후보의 공천이 어저께 밤에 긴급 취소가 됐습니다. 목발 경품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거짓 사과 논란으로 번지면서 이 부분을 강구할 수 없었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어제 박성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은 정 후보가 목함질의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바 당헌당규에 따라서 민주당 후보 재추천 절차를 해당 선거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당내에서도 여러 우려가 교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선거가 채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혹시 여론에 미칠 영향들이 더 번지는 걸 차단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이 대표도 논란이 더 확산되기 전에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어제 오후에 정우택 국민의힘 후보도 돈 봉투 파문 때문에 공천 취소가 됐는데 민주당도 그에 상응하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조 계속하시죠. 이렇게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서울 강북을 지역에 어떤 후보를 공천할 것인지가 고민이 될 텐데 전략선거구로 지정할 거다라는 관측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전략공간이 내부에서는 여러 이름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은 지역구를 정하지 못한 친명으로 통하는 한민수 대변이라든지 혹은 지난 금천구 경선에서 탈락한 조상호 변호사라든지 박진영 전 대변인 이런 분들이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박용진 전 의원은 지난번에 경선에서 졌습니다만 굳이 배제할 이유도 없고 무조건적인 우선순위도 아니고 어쨌든 후보군 안에 있는 것은 맞다. 오려 대상은 된다. 그런 취지의 방송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는 여당의 기류도 약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종섭 관련해서는요.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는 원희룡 인천 계양을 후보도 오늘 아침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해서 좀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걱정하는 지지자들이 있고 당 지도부라든지 정부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특히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빙의 경쟁을 하고 있는 수도권 후보들로서는 싫겠죠. 이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게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종섭 호주대사와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이제 정권 심판론에 그렇지 않아도 부담이 많은 수도권 후보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무게를 더하는 어떤 부담스러운 이슈라서요. 가능하면 이 사안이 좀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일단 광고 듣고요. 다시 좀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경빈 작가 계속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천 어저께 밤에 취소된 공천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설화리스크라는 거는 총선 때는 이 무렵이 되면 이제 굉장히 좀 급격하게 불어나거든요. 아직 이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장해찬 후보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지금 계속 그 이 사안들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2014년에도 이제 글을 썼던 게 논란이 된 건데 네덜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유학했던 곳이거든요. 네덜란드에 갔을 때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강변에 세워진 예쁜 배가 사실은 대마초를 파는 가게라는 반전이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서도 네덜란드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든다. 이거 이제 일종의 대마초 예찬론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졌고요. 그리고 JTBC가 오늘 공개한 2013년에 장해찬 후보의 글을 보니까 조금 더 당당하게 헛돈을 쓰기 위하여 추가 후원을 결심했다. 동기가 참 불순하다. 이게 이제 어떤 단체 본인이 후원한다는 걸 공개를 하면서 쓴 얘기인데 유흥과 여행과 온갖 잡기에 거리낌 없이 낭비하기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동기가 그렇다는 거죠. 추가 후원의 동기가. 남자들은 룸 두 번 갈 거 룸 살롱 두 번 갈 거 한 번만 가면 몇 명을 후원할 수 있는 거냐. 여자들은 백 좀 작작 사시고 라면서 이제 남녀를 동시에 비하한 글이 추가로 좀 논란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어떤 말의 흐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성 비하 유흥 예찬 일본 예찬. 그런데 이게 예찬이. 바로는 이제 젊은 시절의 치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만 그 부분도 그 후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어떤 분명한 과거나 어떤 방향 전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사실 이제 정봉주 후보의 취소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로 또 이제 양문석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양문석 후보와 같은 경우는 경기 안산 갑에서 현역인 전해철 의원을 꺾고 지금 공천권을 따냈는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을 썼던 게 당 내부에서 논란이 된 겁니다. 2008년 5월인데요. 이때 제목이 미디어스라는 미디어 전문 매체에 기구한 글인데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불량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한 대목이 이제 문제가 됐고 다른 글에서는 미친 미국소 수입의 원죄는 노무현이다. 이런 제목의 글을 썼는데 이명박 씨가 미친 미국소 수입의 결과이면 노무현 씨는 미친 미국소 수입의 움직일 수 없는 원인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 내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이게 결국 이제 매체에 기구했었던 칼럼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다른 후보들 뭐 도퇴 후보라든지 그런 막말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정봉주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의 소위 이제 막말 논란하고는 결이 좀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칼럼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뭐 다른 어떤 접대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묶어서 뭐 이제 공관이 혹은 이제 최고위에서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다고는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은 성격이 다른 것도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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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2008년 5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방침과 관련해가지고 워낙 좀 시민사회가 뜨겁던 때고 뭐 이거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퇴임한 직후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뭐 일종의 이제 권력 비판적인 어떤 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서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문석 후보는 오늘 원래 여기 출연이 예정돼 있다. 오늘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갑자기 약속이 취소됐는데 오늘 밤 결과를 기다려봐야겠군요. 네. 아마 오늘 밤에 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소집이 돼서 뭐 이런저런 논란들은 좀 같이 평가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간은 다 된 것 같은데 잠깐 뭐 다른 얘기 하나. 네. 지금 이제 시민사회하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이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인데요. 여기서 지금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부적격 판단에 대해서 좀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이걸 이제 민주연합에서 기각을 문제제기 했었던 거는 기각을 하면서 심사위원회에 시민사회 쪽 상임위원들이 전원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아예 이제 연대 자체가 자칫하면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기상황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간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